우와 아버님 멋있으시다 이거 거는 걸 찾아 거는 걸 배웠어? 그냥 걸면 돼 우와 얼굴 맞지 않나 생각나 잘해, 잘해 잘해, 잘해 지수 나중에 여기로 여기 와도 되겠네, 형? 잘해, 잘해 여기서 일해보는 게 어때? 잘해 이걸로 닦아야 돼 이 자네로 와, 잘 가라 봤나? 와, 봤다, 봤다 잘하네 잘한다, 잘한다 우와 우와 이거 해삼? 이건 게? 현란아, 이거 해삼이야? 모르겠다 내가 왜 제주도에 살면서 몰라 아버지, 이거 뭐예요? 해삼 바다의 삶, 해삼 바다의 삶 신받다 신받다 봐봐 신받다 연기 한번 해봐요 신받다 신받지 신받다 신받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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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받 신받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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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전복 이렇게 커? 진짜로 여기서 80%가 나올 만하다 진짜 대단합니다, 진짜 전복들이 말리네 얘들도 안돼, 박수형이 있어 깜짝 놀래 사진 해봐 아이돌이에요 알았어, 사진 해봐 카메라 보고요 이런 거 정지하면 멈춰져서 아이돌이에요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?